신아야. 어머니. 이게 무슨 소리예요? 남진이가 어머니의 아들이라니요? 하늘에서 첨벌을 내린 것 같다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이사님이 아시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시겠어요. 시우는 절대 몰라야 돼. 지금 충격받아서 쇼크라도 오면 큰일 나잖니. 우리 시우 내 손으로 30년을 키웠어. 내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너도 알잖니. 우리 시우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. 어머니. 시우 옆에 네가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다. 그만 들어가. 시우 걱정하겠다.